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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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깜짝이야! 엄마 뭐해! 홈런하죠 갑자기? 옆집 민준이도 그거에서 성적 올랐다는데 우리도 홈런하자 홈런? 너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그 많은 111만 학생들이 경험한 아이스크림 홈런 하자 아 그거! 그거 몇자꾼도 하던데 헤헤! 안해요! 공부 싫거든요 실내화 가방보다 작은 크기 옆구리에 끼고 있으면 명품 실내화 가방 부럽지 않은 핵 간직해 귀엽긴 하네 튼튼하다 튼튼해 내구성 뭐앗 어려운 수학은 지루하지 않게 게임으로 한 번에 핵가능 어? 와! 아 이거 좀 괜찮은데? 어? 와! 아 이거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홈런하자 네 게임 말고 다른 건 없어?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물론 우쭈쭈 격려하고 오구오구 잘해줘야 칭찬해 너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24시간 학습관리까지 뭐가 많네 음흠 여기서 끝이 아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년 전과목 무제한 학습까지 완전 가능 우와! 대박! 동생 있니? 엄마? 아이스크림 홈런은 전학년의 콘텐츠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형제가 함께 이용 가능 내 덕에 동생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네? 아니 근데 홈런도 하고 학교 숙제도 하고 아 할 거 너무 많은데 에이 아 진짜 안 할 거야 안 안 해! 으응 학교 효과 100% 연계는 당연 예습 복습도 한 번에 가능!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학습하면 내가 못 따라가잖아 에이아이 1대 1 맞춤 학습관리로 부족한 학습부터 올바른 학습 방향까지 잡아줌 홈런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체크하고 잔소리 할 거잖아 으응 안 해? 으응 안 해? 으응 안 해? 좋은 부모 앱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학습 확인 가능 잔소리 스킵 잔소리 없는 홈런 지금 당장 할래 당장! 거래 월딩 넘버원 초등 자신감 아이스크림 홈런 disagreed Nick across 액 엙 그 와 액